안녕하십니까. 허수아비 컴퓨터입니다. 팀에프 사태가 30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다고 주장하시는 전문가분이 계셔서 저희가 초밍을 해왔습니다.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입니다. 혹시 어떤 자격에서 전문가로 오신가요? 95년, 96년도 법을 기획이기도 하고 부원 기획이기도 했는데 이 시점에 컴퓨터 대리점들을 개설하고 컴퓨터 대리점들 관리를 하고 추건 관리를 했던 컴퓨터 대리점들이 망해나가는 그 상황들을 최근거리에서 제가 직접 봤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한 번 해보면서 이런 사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가보시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어떤 컴퓨터 대리점들이 있었을까요? 제 기억에는 아마 주연테크는 없었던 것 같고 가장 많았던 게 현주 컴퓨터, 산복 컴퓨터, 뉴테크 컴퓨터 그리고 삼성 컴퓨터들도 많은 대리점들이 소규모의 대리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30년 전에 길 지나가면 컴퓨터 대리점들이 막 보였잖아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창가에 막 종이 부쩍 넣고 이거 판다, 저거 판다. 30년 전에 태어나서 아유, 그래요? 30년 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IMF 터지기 전이 아닌가? 그 1, 2년 전 빗으로 쌓아 올렸던 최고의 버벼기였죠. 그 당시 제 기억에도 컴퓨터가 한 200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200만 원짜리 컴퓨터를 파는 대리점들이 그냥 동네에 하나씩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핸드폰 대리점처럼. 혹시 그때 당시 용사는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90년도 중반에 용사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토요일 날 전자랜드를 가면은 마치 지금의 여의도 현대백화점에 에스컬레이터에 사람이 올라가듯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줄을 서서 올라가던 시절이었어요. 바글바글했죠. 모든 매장마다 동그란 테이블에서 사장님, 직원분 앉아가지고 상담을 계속 상담을 받으려고 기다려서 줄을 서고 줄을 서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지금으로서는 절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의 선인상가 앞에 토요마켓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게임 CD나 이런 것들을 쭉 깔아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구경하고 폭착폭착했던 제가 이제 대리점 영업을 했으니까 원가표하고 판매 가격을 정확하게 받겠죠. 지금 컴퓨터 가게 하시는 분들은 상상을 못하겠지만 그때는 컴퓨터 한 대 팔면 30만 원, 40만 원이 남던 시절이었어요. 대단했고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만 원이 남는다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컴퓨터 한 대 팔아서 60만 원 이상? 그렇다면 그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전문가님?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뉴텍 컴퓨터라는 데에서 대리점 관리팀이라고 해야 될까? 대리점 영업사원이라고 해야 될까? 그 당시에는 가면 이제 전국에 컴퓨터 가게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떤 가게들은 여기에 현주 컴퓨터 간판을 달고 있고 어떤 가게는 삼부 컴퓨터를 달고 있고 어떤 가게는 뉴텍 컴퓨터를 달고 있고 그럼 여기를 찾아가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어? 간판을 뉴텍 컴퓨터 간판으로 달아달라. 그럼 우리가 간판 설치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이런 지원을 해주겠다. 서로 간판을 까먹기를 하는 거예요. 현주 컴퓨터 영업사원이 와가지고 뉴텍도 뺏어가고 삼부 컴퓨터가 와가지고 또 현주 컴퓨터도 뺏어가고 그러면서 자기들 간판을 팍 달죠. 옛날에는 신문 광고에 컴퓨터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어? 저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아래쪽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고 서울대리점 서울대리점 이름들은 전화로 쭉 나오고 경기, 대전, 대구 이렇게 쭉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컴퓨터 회사들이 광고를 낼 때 내 대리점이 누가 더 많은가? 이런 걸 경쟁하던 시지. 대리점 사장님들이 컴퓨터 주문을 하면 그때는 물량이 없어서 못 나왔던 시지. 다른 옆에 있는 동료 지본들 컴퓨터를 뺏어 와가지고 야! 내가 먼저 갈게. 나 우리 대리점 전부님 물건을 먼저 줘야 돼. 이렇게 막 뺏어오고 그다음에 또 수금하고 컴퓨터 팔한 것들을 수금이 또 잘 안 됐어. 그 이야기는 또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수금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컴퓨터 대리점 했었던 사장님들이 돈을 많이 버셨던 환경이? 그렇죠.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그때 마진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잘만 운영을 하셨다면 그때 돈을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그때 관리를 잘 해가지고 살아남으셨던 분들은 지금 용산에서 굵직굵직한 회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어째서 그 많은 대리점들이 다 사라져 버렸냐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대금은 그때 어떻게 교체해야 돼요? 담보. 담보가 있는 사람들만 컴퓨터 대리점을 못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지방은 3천, 용산은 5천만 원을 담보로 넣었던 시절이에요. 제 기억에 아마 정확할 겁니다. 교체 기준으로 그 담보의 안에서 컴퓨터를 본사에서 물건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3천만 원, 5천만 원의 돈이 있나? 없어요. 담보를 어떤 식으로 잡았냐? 첫 번째, 부동산. 집이겠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3천만 원, 5천만 원을 컴퓨터 본사에 잡아놓는 거예요. 두 번째, 가계수표 그리고 어음. 가계수표나 어음이라고 하면 특히 어음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요거는 나이가 좀 지그시 있으신 아버님들한테 물어보면 아실 겁니다. 그때 영업사원들은 가계수표와 어음을 공부하는 게 필수적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필요 없어져 버린 지식이겠죠? 가계수표를 3천만 원짜리 어음을 5천만 원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어디다 주냐면은 대리점 본사에다가 맡겨놓는 거예요. 만약에 경우에 컴퓨터를 가져갔는데 부동산이 담보로 잡혀 있는지 별 문제가 없지만 가계수표나 어음을 넣어놓고 물건을 가져갔는데 판매 대금을 제대로 본사에 안 준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본사에서 가계수표를 은행에 어음은 은행에 밀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지를 잡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지금 한 대당 맞은 것도 엄청 맞은가? 그렇죠. 왜 가계 사장님은 못 보셨을까요? 여기서 이제 팀에프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왜 지금의 팀에프 사태가 30년 전에 컴퓨터 대리점의 사태와 연결이 되는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올 겁니다. 본사에 보정금을 넣어놓고 물건을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9월 1일이다. 9월 30일이다. 10월 1일이다.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컴퓨터를 주겠죠? 그러면 그 대금은 9월 30일 날 본사로 대금이 들어가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200만원짜리를 팔았다. 10개를 팔았다. 2000만원이 되겠죠? 예를 들어 한 대에 30만원이 남았다. 지금 기준이 아니에요. 그때 30만원 지금 이렇게 한 번 나와요. 30만원이 10대를 팔았다. 그러면 300만원이 남는 거죠. 대리점은 본사에 얼마를 입금을 해야 되느냐? 1700만원을 입금을 해야 되겠죠? 300만원. 대리점에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말 착실한 사장님들은 200만원짜리를 팔았다. 그러면 30만원은 자기 몫으로 떼 놓고 170만원 계속 저금을 해 놔요. 말일 날 그리고 대부분은 말일 전에 본사로 다 송금을 해요. 상당수의 대리점들이 사장님 이번 달 팔은 거 얼마예요? 결제해 주세요. 결제해 주세요. 결제 안 해요. 말일 날 와서 이제 결제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금을 결제를 안 해요. 뭘로 결제를 해요? 돈이 없는 거야. 그럼 결제를 못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또 가계수표를 발행을 해요. 어음을 발행을 해서 여기 1700만원짜리 가계수표를 만들어서 말일 날 본사로 보내줘요. 어떻게 받느냐? 말일 날 9월 30일 아침부터 영업사원들이 난리가 나는 날이에요. 아침 9시부터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님 오늘 결제 돼요. 오늘 돈 안 보내주면 우리 큰일 나요. 왜냐하면 본사도 이 돈을 갖고 또 결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 안에다가 어음을 넣어가지고 가계수표를 넣어서 고속버스로 보내. 막 모든 지방에서. 저도 그랬어요. 말일 날 항상 회식을 하는 날이었는데 서초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3.178 고속버스로 내 어음 보냈으니까 받아가 하면 딱 가서 3.178 고속버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3.178 들어오면 쫓아가가지고 화물칸 내려서 이거 제 겁니다 하고 받아가고 뭐 광주, 전주, 부산, 대구, 마산 오는 고속버스 터미널을 거기서 앉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어음만 챙겨가지고 영업사원들이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어음을 일단 딱 받아오면 본사에서는 이제 결제가 됐다고 인정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 어음을 다음날 바로 은행에 집어넣어 버리면 대리점 사장님들은 큰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음 받으면 며칠 안에 어떻게든 대리점 사장님들은 본사에 결제를 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힌트는 IMF 직전에 최고 호황제였어요. 그때는 걱정이 없었어. 9월달에 내가 1700만 원 못 팔잖아 다음 달에 또 팔아 무조건 다음 달에 무조건 장사가 됐든지 그러니까 이 사장님들이 300만 원만 남겨놓고 1700만 원은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써버려요. 정말 그때 제대로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안 했어. 관리를 했는데 다 써버리고 다음 달에 또 돈 벌면 되지 뭐 이러면서 계속 빚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땡겨쓰기. 그렇지. 그러니까 미래의 수익을 가지고 결제를 땡겨쓰는 거예요. 이런 게 되면 안 됐던 거죠. 이렇게 하다가 IMF가 터져버리니까 2000만 원 팔던 가게가 IMF가 터져버리니까 200만 원 파는 거예요. 돈을 보내줄 수 있나 본사에? 없습니다. 못 보내줘요. 그러면 본사는? 그때는 가게 수표 어음 받아봤자 그러면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티몬의 사태이죠. 0일 30일 60일 90일 120일 티몬이 저거가 셀러가 손님들한테 팔은 돈을 왜 저거가 가지고 있냐. 이 돈을 60일 동안 셀러들한테 안 주고 그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부채예요.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부채도 자산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경제학에서 이거 배웠습니다. 택도 없는 말을 했는데 자 그럼 경제학에서 말 배웠다 했는데 부채 자산에 대해서 한번 단단하게 표를 드려놓는다면 뭔가 이렇게인 걸로 기억이 나고 정확하게 했는데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죠. 아 맞다 이거 쭉 앉아서 여기는 자산인데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합친 거다. 그래서 흔히 옛날에 빚도 자산이니까 빚을 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실제로 빚이 자산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 부채가 내 공장을 짓는 데 돈이 들어갔거나 나의 물건 재고로 있다면 이거는 자산의 일부가 돼. 10원만큼의 물건 재고와 공장이 필요 하는데 나는 내 자본이 수수 자본이 5억 밖에 없다. 이때 5억의 부채를 빌려 가지고 합쳐서 공장도 짓고 내 물건 안에 재고도 있고 내 자산 안에 있으면 그러면 이거를 부채도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부채로 한 거 싹 다 날려 버리고 하나도 없으면서 10억 빌려놨고 어 나 10억 빌렸는데 이 10억도 나의 자산이야 난 부자야 이런 개똥 같은 소리를 한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티모는 여기에 있던 부채를 자기들의 자산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부채만큼 재고가 있거나 아니면 업체들에게 셀러들한테 줄 돈이 있었다면 이걸 자산이라고 보는 건 맞는데 돈 하나도 안 남아 있고 생전 피시면서 난 이만큼 자산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있는 곳이 많겠네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제일이 30일 60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 그럴 이유가 없잖아. 왜 30일 60일 동안 저기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야 플랫폼이 왜 갖고 있어 셀러한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이 60일 동안 이자놀이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자놀이가 아니죠. 이미 이 돈을 다 써버리고 없는 거예요. 어디에 썼어? 몸짓이 커 보이려고 이미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광고비에나 사세를 확장한다고 몸짓이 커 보이면 뭐가 좋죠? 기업의 규모가 커 보이십니까? 투자를 받았습니다. 팀원이 대표적인 거죠. 근데 지금 이런 행태가 보이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자놀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자놀이를 할 만큼 돈이 있다면 정부에서 플랫폼 결제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라고 할 때 줄 수 있지. 근데 우리는 결제 못 줄인다 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이유는 이자놀이가 아니고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60일 동안 수천억가 수조 원을 가지고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다음 달 90일 벌어서 이 돈 주고 다음 달 90일 벌어서 이 돈 주고 언젠가 이렇게 몸짓이 커 보이면 몇 조짜리 투자자가 나타나겠지. 제가 경제학의 전문도 아니지만 이게 지금 현실의 컴퓨터 가게들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제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는 업체가 어디 있죠? 편의점. 편의점들은 그날 벌은 걸 그날 송금을 해야 돼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30년 전에 편의점 업계에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날 벌은 거를 그날 점주님들이 퇴근하면서 통장에 넣어야 돼.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안 넣으면 바로 난리가 나. 그럼 아까 자사는 자본 더하기 부채라고 했죠. 그죠? 컴퓨터 가게들에서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줄 건데 우리의 예를 들어서 그냥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재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매장에 재고가 한 7억에서 8억 정도의 현 재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채가 있어요. 어떤 부채가 있죠? MSI, 마이크로닉스, 웨이코스 그다음에 또 어디 있지? 다크플래시 그다음에 데이븐 데이븐, 에코, 일리테크 여러 업체중에 주어야 될 돈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게 다 내 돈을 하네요. 그 돈이 얼마냐면 저희들 오늘 기준으로 1억 6천이 있습니다. 대략 5억에서 6억은 물론 이거는 가게 보전 같은 걸 다 빼고 재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채 1억 6천과 자본 5, 6억을 합쳐서 7, 8억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죠? 재고가 예를 들어서 3억이 있어요. 그러면 부채가 4억이에요. 자본은 없는 거지. 이렇게 운영이 되는 부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 이 경우는 자산이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지. 내 가게에 있는 물건을 다 팔아도 그레츠에 빌려 있는 위수금을 다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본 잠식이 돼 버린 거예요. 이미 자본은 마이너스가 돼 버린 거예요. 내 자본이 부채보다 월등하게 많고 자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이번에 티몬 사태가 터져서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을 건데 이미 자본이 잠식된 상태에서 티몬이 터져 버리니까 대응이 안 됩니다. 이런 말까지 해. 너 사장님 비싼 거 아니지? 옛날에는 그 사태가 있기 전에 유니꼴로 맨날 입었고 이제 지호단 이런 거. 저는 생각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데 직원들은 유니폼을 입고 직원들은 지호단에서 옷을 입는데 우리는 사장이라고 1층에서 옷을 입고 그럼 직원들은 일할 만도 하겠나? 아니요. 막 사장님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사장은 직원들보다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건 당연해. 그런데 그거를 직원들한테 치료되지 말아요. 직원들은 운동화 신고 다니는데 지호는 번쩍번쩍 구도 신고 다니면서 가게 와서 뭐 하나 힘든 일 하나 안 하려고 그러고 직원들은 블루클럽 가서 머리 갚는데 어디 가고 맨날 20만 원짜리 머리 갚고 청단동 가고 그거는 사장이 아니에요. 물론 최고 잘못한 건 티몬이 맞아요. 티몬이 맞지만 내가 만약에 튼튼하고 내가 건강했다면 내가 자산의 구조가 건강했다면 티몬 사태가 터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서너 달 겨울이 되면 컴퓨터 PC업계에는 호환기가 오잖아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느끼셔야 됩니다. 누가? 사장님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한 달에 나의 부채를 100만 원이라도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자산과 자본 속에서 자본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퀴를 깎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부채만 늘리면서 아니 내 가게 재고가 10억이 있으면 뭐하냐고 미순돈이 12억이면 나는 마이너스 2억이에요. 창고에 물건 많아서 아 나 팔 거 많다. 그러는데 와 이거 사 먹었지 팔아가지고 총판에 쥐어야 되는 돈이 4억이면 나는 지금 마이너스 1억짜리 빚쟁이라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장님들이 술을 먹지 말고 사장님들이 지금 쓰는 것들 줄여 줄이면 돼요. 더 말할 수는 없는 그런 것들 있지만 물론 대부분의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는 똑같아. 30년 전에 대리점 사장님들이 26살에 코스와비한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적자 보고 팔아도 돼. 다음 달에 맡겨서 맡겨면 돼. 이번 달에 뭐 2천만 원 손해보고 팔아도 돼. 다음 달에 3천 벌면 돼. 플러스만 해서 맞춰면 돼. 여러분들이 가게가 없어지면 사장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피해를 보나? 손님들도. 그렇습니다. 손님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게에서 컴퓨터를 샀던 손님들이 이 가게가 없어지면 사고관리를 어디 가서 받아요. 내가 부품 뜯어가지고 고장낸 거 찾아서 센터에 가. 뭐가 고장났는지 누가 어떻게 찾아보고 그래. 그래서 그걸 내보고 발품 팔아서 닫아다니라고 여러분들이 가게 운영을 부실하게 해서 손님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시는 겁니다. 30년 전에 ibf를 겪었던 그리고 30년 전에 팀원 사태의 원형을 겪었던 제가 보면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팀원 사태 이후로 줄줄이 벌어지고 있고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장님들은 피를 깎는 노력으로 이 사태를 버텨낼 수 있도록 이 사태를 맞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